지금 차에서 제일 좋았던 이 느낌이 있는 하나 둘 셋 첫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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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손이 땡겨서 손이 떨리나? 아니? 또 술 먹을 사람 없어? 또 몇 번 차였는데 또? 누나가 처음 처음 아 진짜예요? 분명히 이러고 있을까? 나 처음 처음 맞다 아니다 나 너무 잘 알아 우리 버기 술댕긴아 누구 세하 형님이십니까 형님? 세버가 니 여친은 있나? 그래서 준비됐다 아이가 2대2 역행과 술 먹방 소개팅 술 먹방 2대2 역행과 술 먹방이에요 형님? 형님 형님 제가 카톡 들어도 되겠습니까? 연락 조잉 전화? 형님! 어 내 동생 벅이 아이가 형님 너 지금 만도 된 미였고 형님 1시간 정도만 섭외 타이밍 좀 줘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형님 그거 불러주세요 형님 카톡으로 아싸 당해요 엥? 달래야 안 본 사이 왜 이렇게 성숙해졌니? 나 나 그냥 살아남으려고 아 그래? 그럼 한잔하러 올래? 귀인이 응심을 너무 감사하게 일단 오빠 카톡 카톡 좀 봐도 카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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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라야 왔어? 응 라라가 지금 우리 시골만 3일째 아 진짜로? 카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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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fairs 카톡 카톡 체 splash 카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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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위 오늘 좀 다른 분위기네 맨날 최세대 시커먼 애들만 있다가 서울역 온일이십니다 5초 동안 일단 눈빛 교환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고개 두 분 다 숙여주세요 지금 촬영에서 제일 좋았던 이 느낌이 있는 하나 둘 셋 두 분 저 보니까 첫인상 혹시 어떠신지? 순하고 기욕? 아 치겠네 부드러운 따뜻한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 좋아해 너는? 아 좋지 최악의 세대 멤버가 끼우니 햄버기 햄버기 문찬이 성민이 언수 역트 그러면은 끼우니는 끼우니잖아 그렇죠 햄버기는 뭔데? 대구 이제 성민이는? 대구 세야 아 성민이가 세야 문찬이가 대구 K 근데 너네 대구에서 방송할 때 대구 세압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세압니다 이런 적 있지? 아 그런 적 있죠 왜냐면 DM이 와 오빠 많이 힘들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거 알고 보니까 성민이가 야방하고 다르다 맞아 맞아 성민이가 항상 세압하고 한 번씩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진짜로? 진짜요? 이러면서 음 라라는 혼자 살아? 응 혼자 살아? 혼자 살아? 그러면은 음식 같은 거 뭐 어떻게 먹어? 해먹어? 어떻게 먹어도 내 거 해먹을 때도 있고 응 요리 좀 할 줄 알아? 진짜 모르는다 오 오 나는 내 이상형은 이거야 돈 안 벌어도 돼 돈? 필럽 스타 진짜 한 번씩 나를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밥해주는 여자 집밥 진짜 아 나 그게 제일 좋아 근데 나도 좀 약간 저 마인드는 있어 청소나 이런 거는 아주머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렇죠 이모님이 밥해 줄 수 있는 게 항상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일어났는데 내가 너무 막 일하우스 술 먹었어 그럼 좀 해장국이라도 좀 네 맞지 맞지 라라 그래서 뭐 제일 뭐 제일 좋은데? 난 찌개랑 그리고 방송에도 갈비찜 이런 거? 갈비찜은 좀 많이 느낀데 이야 손재주가 좋네 아주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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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머니